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네. 꾸벅꾸벅. 채인이가 지금 엄마 부엉이랑 애기 부엉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꾸벅꾸벅 하는데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어? 퉁퉁퉁퉁! 헉! 부엉이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퉁퉁퉁퉁! 퉁퉁퉁퉁! 포엉이가 지금 철프다! 하고 아기 부엉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떨어져서 혼자 남았어. 아기야 괜찮아? 아줌마, 우리 엄마 못 봤어요? 나 떨어졌더니 엄마가 안보여요. 쯧쯧,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엄마는 어떻게 생겼니? 덩치가 아주 커요. 이만큼요. 그래 알겠다, 날 따라와. 엄마가 저기에 있네? 집사님, 이거 엄마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있네. 귀가 쫑긋하다면서. 토끼, 토끼 엄마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 눈은 되게 커요. 부엉이 엄마는요. 원래 부엉이가 눈이 좀 크거든. 알겠다. 그럼 날 또 따라와 봐. 너희 엄마 여기 있네. 우리 개구리가 눈이 동그라니까 동그란 개구리 여기 있어요. 동그란 눈 아래 개구리. 개구리 엄마야, 쟤나? 아니지.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날개가 있다고요. 개구리에는 날개가 없잖아요. 아기야, 난 내 엄마를 아는데. 어? 이 개구리가 지금 이 부엉이 엄마 안다고 얘기해줬어. 부엉이 엄마 어떻게 어디 있을까? 자, 예, 노이. 어디 없나? 자, 예, 이케. 감사합니다.